15분 후 16분 후 18분 후 안 나오는데? 저희 연준비가 나왔어? 어 한 번 내려 들어오고 계셔 안녕 아 됐글래 됐구나 안녕 되고 있었구만 하이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가 작아버지 아 오케이 안녕 고마워 Hi Hi 타이다이다 맞아요 오늘 타이다이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아 소년 세명으로 이렇게 타이다이를 만들 거예요 맞아요 제가 미아가 조금 됐는데 몇 살 때인가? 제가 혼자 일할 때 타이다이를 한 번 만들었어요 그때 오늘 이거였으니까 다 기억나세요? 저는 김치티도 나왔어요 김치티를 입고 왔어요 예쁘죠? 아 이게 그거예요? 어 아 김치띠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맞아 김치띠는 그룹한테 선물하고 이거는 테스트를 만드는 거 그것도 예뻐 그쵸 언니 바지도 약간 타이다이 그렇죠 오늘 타이다이 하니까 모자도 바지도 어 또 타이다이 나왔어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바지 이거 민주가 맞아요 이거 제가 선물해준 바지예요 맞아요 예쁘죠 보일게요 이거 이거 제가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안 보였어 보이네 네 네 오늘은 이 3명으로 타이다이 롬을 하겠습니다 V LIVE Part 2 네 이름은 타이다이 타이다이 맞아요 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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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이 쓰는 말 학생들이 쓰는 말 타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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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라울 선배님이 감정으로 내가 타이다이도 잘 타이다이도 만들었어요 타이다이 랑 뭐 만든 거예요 누구랑 사오는 거예요 다 왔어요 그럼 부끄러운 얘기 타이다이가 타이다이를 모르시는 팬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타이다이는 약간 이런 무늬를 가진 어? 이런 무늬를 타이다이라고 하거든요 나영 약간 이런 얼룩진 무늬 나영 이분이 오늘 타이다이 인간이라고 오늘 이분은 오늘 이러고 방송하실 거예요 타이다이 선생님이니까 맞아 이러고 하세요 네 오늘 미아 언니는 이렇게 할게요 타이다이 어떻게 해줄 거야 자 레몬 잘 맞죠? 아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맞아요 이런 얼룩진 무늬 자 뭐부터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일단 재료부터 소개할까? 네 오늘 메인은 색깔이 이 세 개로 할 거예요 핑크 절세 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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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이 세 개로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칼로 있으니까 칼로? 응 그거를 물이랑 섞여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 텅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양말이랑 샷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드리는 처음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양말로 해보고 샷스 좀 큰 걸 만들까 좋아요 어때? 실패하면 저는 그냥 타입을 해요 이제 실패하면 오늘 위해 준비했던 춤 있잖아요 아 아 오늘 열심히 제가 오늘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춤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차장 그리고 이거는 하이다이는 약간 이런 뭐지 바다 같은 모양 있잖아요 이걸 모양이 만들 때 이걸 써요 보무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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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무줄하고 보무줄하고 보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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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들까요? 네 자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색깔을 먼저 만들죠 표준 yellow 먼저 이 통 안에 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쏘면 적혀있네 언니 이거 먹으면 안된대요 알겠죠? 먹으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염색 실패는 당판은 절대 책임지지 않네요 우리가 못하는 건 이분도 책임져주지 않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거 사람한테 뿌리면 안돼 네 안돼 포장지 너무 이쁘다 민주 흰색이니까 타이아이 채널 같아 타이아이 기쁘 민주가?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더 넓으니까 할 수 있잖아 빙지는 터져 터져 들어갈 수 있어 욕 줘야 돼 반다이 사람들 나 이런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결국은 손에 진짜 피부가 다이 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쓰고 하자 나 지금 하기도 보는 이런 빈티지 스타일에 마음 뺏겼어 이 봉지가 좋아 네 여러분 오시도 조심해요 오세요? 네 컴갈루도 타이다이일 수도 있어요 그 모다가 아니라 타이다이 모다가 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미야 언니는 똑똑하게 여기에 모여줘야 될 거에요 우리도 똑똑하거든 민주 똑똑이 이거 두 개 해 너도 많이 해 나도 많이 해 머리 묶어야겠다 머리 묶어? 머리 묶었네? 그냥 머리도 타이다이 할까봐 저는 그런 머리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희은 은경명대 미야 언니가 머리가 지금 길잖아요 길어 빨리 길어 제가 양갈리를 시켜줬어요 언니한테 근데 너무 귀여운 거에요 사실 비밀이죠 그거는 비밀이야? 비밀이지 왜? 그렇게 말하면 다 에이 뿌얘지 뿌얘지 하잖아 아니요 사진 없어요 사진은 없어요 자 미야 언니 뭔지 할거에요? 봐봐 봐봐 팬분들이 보고싶다고 지금 댓글 올리셨어 아니야 양갈리한 적 없어?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민주가 양갈리 했는데 미야 언니가 그걸 봤다 이거 그치 그치 이거는 소금인가? 소금? 먹어봐 이거는 오랜만한 옷 먹을래? 얼마? 1대1 이 네온탈 에 에 에 에 에 이거 내역을만큼 소금이 넓나요? 와 와 라면 소스 같아요 여러분 하 질라면인가요? 쏘리 이거 그거 뉴욕제 언니는 검은색인데? 뉴욕제? 아 뉴욕제 응 왜 나는 아 오 떨라 핑클 한 스푼 아하 오케이 한 스푼 그러면 일단 다 와요? 안다 미야 언니는 다 내가 못 봤었어 미야 아니 여기에 테이프 테이프 펜는 거 있어서 어 여기 비닐에 붙었어 괜찮아 물을 안 도와줄게 조금 크게 놀랬을 뿐이야 정확하니까 이거 최대한 넣자 맞아 맞아 언니 이 손에 지금 물 묻었나? 진짜? 아니까? 응 아마 물 깜깜깜깜 우리 공주 실수했네 미야 우리 미야 공주 책상 흰색이 있는데 뭘 해서 책상 흰색이 있어 괜찮아 공주 괜찮아요 우리 공주 뒤죽지마 오케이 나는 왕자야 언니 여기 팔 보셔야겠다 응 나는 언니 이러려고 물질 수가 있네요 그럼 끝날 아까 우리가 하시던 오 오 와 근데 예뻐 예쁘다 진짜 놀랐어 대박 이거 이것도 한 번만 해봐 아 나는 감사해요 네 미야 미쥬아 너무 격하게 놀랬지 네 미안해 미안해 우리 둘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너 여기 너 미쥬아 여기 태블릿을 풀었는데 괜찮겠니? 괜찮아 정말 괜찮니? 내 깜깜이는 검은색이어서 괜찮아 아니 안괜찮을거 같은데 땡큐해서 괜찮아 미야언니가 빨아주겠지 뭐 아 패드를 빨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애플로 가야죠 오케이 가자 그래 이거 이거 하이라이 하이라이 소품이야 근데 색깔 예쁘다 어떤 색깔 나오는지 먼저 알 수 있어서 다행히 그래 이거 다 넣어요? 다 넣어 다 넣은거야? 다 넣었어 언니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민주 아 떡순스 베이비 그래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 자 저군 오늘도 변함없이 우단산탕이래요 응 나 우단산탕 아닌데 맞는데 네 언니가 제일있네 지금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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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였어요 언니가 다 보였어요 언니가 다 보였어요 이 조선간 하나 맞겠지 맞겠지 아니 나도 해줘 우리도 나도 나도 부탁드립니다 하이 하이 오케이 자 시작 이거 라면 스크 같지 않아요? 예쁘다 여기에 생바 예쁘다 예쁘지 응 자주세요 기대도 됐네 아닌데 기대 안되는데 기대 안되는데 얘기가 된다 언니 나 무서워 언니 옆에 앉기 싫어요 냥 사실 사고금치는 미연이었다 냥 먼저 내가 사과했으니까 엄마 말 못돼 테이블도 타이다이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쏘리 여기 화면 보면 언니 앞에서 그러네 예뻐 예뻐 자 다음에 여기에 물 넣을거에요 하이 근데 이거 많이 넣으면 색깔이 연하게 나으니까 진하게 만들자 근데 많이 없으면 많이 먹다니까 응 얼마나 넣을까 어 잘해야겠네요 그쵸 이 사실 나 이 브랜드 쓰는거 처음이야 응 알겠 여기에 뭐 어떻게 적혀있어 언니 물에 얼마나 넣는다고 있어 여기서 썸면 잔지 나 세번살 안 읽는다고 사라지거든 어 어때 어이 어이 다 있네 성색 방법이 어 혹시 뒤쪽 어 얼마나 날냐는요 어 어 어 오케이 어 여보 여기 아니야 어 어 어 아니야 음 그냥 아 2리터 내외 아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 물에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쭈쭈쭈쭈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여긴 없어? 아 여러분 안 가있어요? 안 가있어요? 그러면 삐링도 하자 이런거는 그냥 아 여기 설명이 있는데 다 영어야 English, Lena, Hey Rain 이거 보고 있으면 댓글 올려봐 맞아 설명서가 왜 설명서야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있는 설명서인데 왜 우리가 이름 못하게 설명을 적어놓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설명서 안 읽는거야 자 예사 먼저 눈물 넣을거에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예뻐 언니 반만 넣을까? 반만 해볼까? 반만 해볼까? 근데 반만 했는데 그래도 많은거 같아 오케이 그거 밖에 없어 쏙떡? 쏙떡 만드는 색깔 인주는 핑크색떡 난 노란색 이거 꿀떡 만드는거네 조금만 더 해야 해 너무 조금만 아니야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해야 해 조금만 더 해야 해 여기가 더 오케이 언니 이거 넣어 저 이만큼만 할게요 이거 라면인데 진짜 이미 없잖아 이미 가자 여기에 와아 와이와 여기 조심해 이안 말죠 미쥬일까 귀여워 이쁠 것 같다 셰익 쉐이 하고싶은데 무슨 소스 셰익 쉐이 하면 어때 섹션 먹고싶다 의식의 흐름이네요 진짜 라면 같지 나 진짜 라면 먹고싶다 공주가 실수했다가 뭐야 처음 듣는데 우와 이런 말이 있어요? 공주가 실수했다 공원선이의 공주 민주 밖에 못해 맞아요 공주 민주 공주 저밖에 없대 와 여러분 물티슈 예뻐 타이다이 성공 바이 오늘 빌이 명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타이다이 했으니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실패하면 2월 히터로 가자 경인이 왜 들리기만 해 아니야 그 소랑 우리밖에 못 들었어 네네들 못 들었어 그쵸 오케이 민주도 셰익 쉐이 가야 해 했어 또 또 또 아 공주가 실수했다는 레나가 저번에 했었대요 아 레나 저번에 뭐 글라스데코 정신들이랑 아 그거 아니 글라스데코는 그 시대 그 친구들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세대라고요 글라스데코 제가 했어야 됐어요 글라스데코 이런 느낌 어 아 미안이래 석영 언니꺼 왜 안섞겼어 응 안섞겨?! 나는인가 마 토토물 넣어도 된거개 응 더 해 노란색이니까 이거 노란색 맞아 오렌지인데 응 연하게 아 저번에 했네 그럼 우리는 왕자님이 맞아 왕자님 알겠어요 왕자님 난 해야지 내가 왕자님 안녕히 너무 망했다 망했다 석양이 형은 망했다 너한테 망했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많이 없는거 아니야? 일단 해봐 해봐 일단 이거 빼고 이제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양말에 모양 만들고 싶잖아 여기 색깔 떴어 미안해 손이 지금 제일 좋아 대박이에요 왜냐면 다 기존에 잊었기 때문에 그룹원께서 타이다이가 일본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래요 어디 나라 말이에요? 영어 아 진짜? 영어라고요? 어떻게 알아 저기에 매니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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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래요 묶어서 염색하기 아 하이 먼저 타잉 타잉가 묽다잖아 그래서 넥타이잖아 그리고 다잉 다잉은 염색이야 비 그 다잉은 디 아이 비 당근 주스 갔대요 어? 드셔보실래요? 당근 주스 에안 넥즙 에안 비트 비트즙 어때요? 아니 포드즙 그레이 리필했습니다 민주 머리 진짜 길죠? 저 이거 풀면 허리 밑에까지 와요 음 음 민주 머리 말리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맞아요 음 음 음 음 나 오늘 오늘 하루종일 오늘 말투 바꿔서 라이브하게 한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봐 네 네? 맞아요 음 음 왜 이렇게 길어요? 석영언니가 내 말투 내가 미아언니 말투 언니가 석영언니 말투 하 뭐 나는 석영언니 말투 너 사실 석영 말투가 어떻게 해? 석영 말투로 해야지 석영 말투 어떻게 해? 아니 언니는 내 말투로 해야지 응 아 알았어 맞아 내가 이런거 봐 잠깐만 나는 누구야? 언니 석영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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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를 누가 할거야? 내꺼 해봐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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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이다이거나 하는거야 석영 미 미야 아 미 잘하잖아요 나 잘하잖아 해봐 언니 나 따라해봐 언니 빨리 이거 해봐요 나 제일 잘 따라하는 거 있잖아 언니 아니 아니 저거 맨날 미야니 부를 때 아니 내가 한 거 하나 안 들을 때 아니 이런 석영에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하니까 맞아 언니가 저번에 나한테 그랬어 민주 큰 강아지가 진짜요 난 민즈가 이렇게 오면 Nancy 꼬리 하anging 내가 저분이 언니 못자게 앞에 앉아서 안여러도 있다 안여러도 말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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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이 하이 진짜 이거 태포리야? 자 하자 그래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이렇게 뭐 아무거나 모양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이렇게 묶어 그냥 막 묶어 안 묶어도 되고 묶고 싶으면 묶어 응 너랑이 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이지 마 에이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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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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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여기만 색깔 에이 약간 이렇게 해도 되겠네 난 나의 길을 간다 에이 에이 뭐하는거에요? 나는 진짜 아 진짜 언니는 언니만의 길을 가려나? 에이 여기서 끊겼어 나 아까 당분간 표정에서 끊겼어 이거 있죠 카메라 좀 더 가까이 하면 안되죠 뭐라? 안돼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해달라고 해주세요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언니 안돼 왜왜왜 여러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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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자꾸 연결이 끊겨서 우리가 이상한 표정 할 때마다 끊겨 안돼 아니 아까 이러고 있는데 끊겼어 아 진짜? 뭔가 오늘 V라이브 시끄럽대요 뭐 뭐 계속 끊겨 계속 아 진짜 그래서 어머어머어머 그럼 어해요 V라이브 바이브 그래서 와이프를 바꾸려구요? 어? 아 저희가 문젠가? 우리가 아니면 지금 여러 명이 쓰고 있어서 그런가 아 아 뚝뚝뚝인데요 음 우리가 이거 했는데 요 아이야 나 요즘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다 뭔데? 나 맞혀올라 맞혀봐 싸이코는 괜찮아 맞아 싸이코지만 괜찮아 왜냐면 미화 언니 저도 저번에 그거 한번 봤어 사실 2화에서 전인지 안 보고 또 진짜? 서예재 선배님이 너무 예뻐 맞아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예뻐 목소리가 너무 좋아 진짜 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나야 왜 이렇게 끝났어 어머 나 뿌리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그럼 나도 동글동글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4cm정도? 자른거 같은데 연결 완전 끊긴데 무슨 일이야? 의리 의리는 이제 괜찮죠? 응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괜찮은데 엄청 끊긴데 구루들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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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작아졌네요 미화 언니 얼굴 원래 작아요 엄청 작아요 아니 반대 아니야 몸이 커져서 크게 세서 미화 언니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예 아니 벌컥 좀 무서워요 아니 이번달은 나는 좀 운동 열심히 하는 맞아 그렇긴 해 왜 그냥 왜 왜 그냥인데 이유가 있을거야 심심해 이유를 말해보라고 왜 심심해 왜 몰라 뭐라도 말도 왜 왜 왜 내 얼굴 몰라 내 얼굴이 두개로 보인대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두개로 보인대요 여러분 대박 언니 볶음 만들어요 볶음? 볶음도 만들고 있어 어때 나 잘있지 어 잘있어 민주 양말 민주 양말로 토끼 귀 해달래 토끼 귀요? 이거는 뭐야 이런거 이런거 얘기하시는건가 하나 어? 앞에 보고 해줘 이거 잘 이거 캡처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네 이제 영생 시작할게요 네 다시 이걸 키워주세요 키 주세요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다시 껴면 되는거에요? 네 디지벅 손 그럼 이제 민주 손 파이탈 맞아 피크가 파이탈 네 네 네 레나 내 영어 이름이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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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 기억나세요 언니 미안하다 장갑 한 번 놔주겠어? 당연히 장갑 한 번 쓰겠니? 당연히 왜 안 아직 있었어? 엄청 많았니 캡처하고 싶은데 귀가 네 개로 보여줘요 저 귀 네 개인데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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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네 한 입 한 입 한 입 어디가 썼대? 오 마이 갓 석영 너의 영어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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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퐁킨다네 어떡하나 아 아 물요? 물 어 맞아요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담궜다가 뺐다 담궜다가 뺐다 할 거거든요 야 장갑 했음 끝났죠 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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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비와요 자 민주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나는 저색으로 만들게 저는 당근 주스로요 당근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근데! 네 이거는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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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위에서 해야 돼 아 근데 저기 섞여?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매장에 배달로 시킬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 안에서 할래 그럼 나도 아 그것도 좋아 어! 넣었어 염색을 이게 그냥 뿌리면 밑으로 흐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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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오케이 I got it Go! Let's go Let's go Oh my god 따뜻한 물 있죠 신발 It looks like 라면 소스 아니 그 양말이 새고여서 물 물이 안 들어가요 물 안 먹어 민주말대로 물을 좀 물을 뿌릴까 이렇게 넣을까? 넣을까? 넣을까봐 물을 안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어 우와 석류주스 같아 민주말대로 하면 좀 더 달릴까 리아 언니들이 무지였어 감사합니다 아 액체 난다 아 액체 난다 아 액체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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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초록색 대박 오 예쁜데 뭐야 뭐 검침해 뭐 아니야 하나도 모르겠어 되게 걱정하게 된대 맞아요 괜찮죠 잘했지 민주 아 여러분 저녁 추천해주세요가 생각났는데 아우찜 뭐라? 아우찜 아우찜 언니는? 저녁 새우 새우근? 새우 안 먹으라고? 새우 새우 요리 애리 새우똥 통새우 통새우요? 통통 새우똥랑 메뉴 아니야? 네? 통새우 같은 거 있지 않아? 그게 뭐야? 난 맨날 봤는데 메뉴 메뉴판에? 응 새우통 새우탕 응 큰새우 큰새우? 대하? 몰라 그냥 큰새우 동새우 큰새우 통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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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우리 미언니 우리 언니가 다 우리 언니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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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는 거 맞아? 응 되는 거 맞아 나도 맞고 미언니도 맞아 나 된 거 같아 나 된 거 같아 You are beautiful 그러면 응 되면 이제 조금 시간 좀 이렇게 낮출 거 응 이따가 그 물에서 여기서? 응 이제 끝이에요 오케이 네 한거야 민주 어때? 민주 또 하나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짠 그거 같아 병원에서 그 그 삐 삐 그런거서 말하지 말아요 언니 자꾸 애교 부린네 우리한테 아니 언니 혼나 왜 애교 안했어 귀여워 안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 미안해 다시 가 내가 준 거 근데 안 돼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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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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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까도 이거 아까도 물 잘 안 먹었잖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봐봐 괜찮니? 안 보이죠? 잘 안보여? 어딘지도 몰라 진짜 미안해 자 여러분 조심해야해 오케이 놀란데 왠줄 알아? 일단 언니의 사복이었고 게다가 민주가 생일선물로 준 선물이었고 진짜 생방송이었고 다 못하고 지금은 여러분 타이다이 만들고 있어요 타이다이 양말 다시 한번 근데 언니 되게 잘 먹었다 양말 양말을 잘 먹은 게 아니라 양말이 이걸 잘 먹었다 맞아 야 이거 안 먹어? 아니야 먹고 있어 난 왜 이렇게 무리지 아니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물 많이 안 넣었어 그런가? 아니면 여기가 이 색깔이 원래 너무 친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래서 이거 연하잖아 흑윤상 그쵸 연해 나 근데 어차피 이거 한 연해도 예쁘지 않을까?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 다 됐어 다 됐어? 나 가만히 있을게 더 이상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요 댓글 볼이 먹고 싶대요 나는 쟤 볼이요? 볼이가 뭐요? 칫 볼 따지 볼? 안돼 티티 볼은 맛있잖아 리아 언니는 허락해주겠는데 석영 언니 볼은 먹지 마세요 리아 언니 볼은 드세요 랩벌 개발덩스 인정 다행해 불안 자 재밌는 댓글 있나? 그걸 지켜보는 너 난 아마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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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더 다이타이 타이다 타이다이가 더 잘 나오잖아 그치 아니 지금 1번 댓글에서 이렇게 토르네이드 한 명이 잘 모양이 나오는데 내가 그랬지 나중에 한번 보자구 댓글로 조금 놀고 있어봐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다이 괜찮아 여러분 지금 기회야 미아 언니랑 석영 언니랑 댓글로 좀 놀고 있겠어요 어허 어허 아 브이로그 얘기 지금 나왔는데 우리 설계씨 나왔잖아요 그래서 석영 언니 언제 올라갔냐고 우선 다른 멤버들 것도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오늘 뭐 하나 올라갔지 않아요? 앤이거 첫번째 아 앤 앤 저는 레나 랑 서령이의 브이로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언제 나오죠? 이제 그 3명 나왔는데 아 저 레나꺼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레나가 속섭에서 찍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아 둘이서 하나 나왔잖아 아마도 옷 정리 하나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 왜 먹어? 먹어! 그러면은 밥 두 개가 낳을 수 있고 언제다 할지 다 못 그래도 아픈데 조심해 민정 애들 뭐 찍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데 맞잖아 특히 지금 안 몰아가고 있는 멤버들 진짜 몰라 알아? 너 누구요? 그 밑에 아마 어 나는 알아 알아 나는 왜냐면 멤버들 찍을 때 말해줬어 애니 오늘 뭐지? 나 아직 확인 안 했어 애니는 오늘 아까 제가 보고 왔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음식들 특히 애니가 요거트를 만들어 먹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요거트 만드는 방법이랑 그리고 계란 또 성재란? 약간 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추천해줬고 보고 그런 거 해줬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애니가 먹으면서 빠이빠이 하고 중간에 저랑 레나랑 춤추는 것도 나오고 아 진짜? 그린 요거트 만드니까 그래서 이따가 봐야겠다 애니가 평소에도 레나가 만드는 것도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요거트 진짜 좋아해요 요거트 또 얼마전에는 팬분께서 요거트 메이커를 선물로 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죠 요거트 요거트 나 지금 콧물 넣었는데 콧물 닦을 수가 없다 콧물 닦을 수가 없다 메이커님이 콧물을 닦아줄 수 없다 뭔가 이 빨간색 빨간색이 아니라 좀 뭐야 브라운 같은 빨간색 같아 민지 민지 열심히 할래? 응 잘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나 뭐 뭐 뭐 머리? 처리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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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슬렸어 멋있어 자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 한미연씨 이제 민지는 좀 기다려 응 이제 민지가 댓글보는가이 응 자 석연쌤 준비 또 내 몸에다가 했었어 괜찮아 언니 조심해 여기 처음에서 묻어있으면 나 그래도 가만히 넣어 나 여기 넣어 여기 넣어서 풀어 응 잠시만 놔줘 너 놔줘 진짜? 봐봐 어디? 이거 풀어내 진짜 어? 어? 아 아 아 됐다 나 반대로 꼈어 아까? 나 이거 새 건데? 물 들어갔나봐 설마 설마 여긴 괜찮은데 저기나? 이거 열심히 하니까 여기 손톱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민지 오케이 오케이 나 어떡해 나 진짜 물들었어 물들어 오 오 나 어떡해 나 진짜 몰라 우리 내일 영상통화 있는데 맞아 우리 내일 영상통화 있잖아요 우리 내일 영상통화 있잖아요 자 일본 그룹의 여러분 내일 민주의 손을 보여주세요 하이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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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제스에 응 이거 씻길꺼? 아 근데 시간 지나면 씻기긴 할거야 어 묻었어? 아니 이게 내 눈이 이상한거야? 초록색 보이는 거 같지 않아? 처음에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뭔가 보이는 느낌 아니야? 뭔가 초록색 보이는 느낌 같던데? 아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진짜이면 어쩌라 싶어서 자 소일란 씻고 있어? 나는 확인해볼게 오늘도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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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확실해? 이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초록색이는 역시 우리는 엉망진창 뭘 만들면 안 돼요 그래 아까 물을 묻혔어야 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이다이 그냥 그냥 물 넣어 근데 괜찮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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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살짝 물을 묻히고 있으면 더 잘 됐을거에요 이뻐요? 물 티네 안에서 오는거에요 아 이렇게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잘 끝나기를 바란데 저도요 아 나 벌써 소리 너무 많이 질렀어요 햇님씨 단무지 만드시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빌그루는 우리가 만든건 다 먹을거에요 내가 만들땐 김치 내가 만들면 단무지 그러면 나는 뭘까? 저렇게 세 아니 시금치 나 김치 내는데? 어 아니 김치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속도가 돼 어? 이거 결과물 나중에 사진찍어서 올려달래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 양말이니까 우리 셋이 이거 양말 신고 신고 사진 찍고 응 오늘은 이제 뭐야 1시간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닦고 있으면 이제 시간 올겠지? 오늘 셔츠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걸렸어 양말만 할게요 이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응 그러면 저는 정화 연색 다 하면 봉투에 넣어서 민망하고 나무 흔들면 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 갈고 다른 멤버들도 합시다 아 그런 댓글이 있어 언니 언니 골라봐 5살 미야 월 5명 미야 어렵다 일단 이거 お願いします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골라봐 응? 언니는 5살 미야 5명 미야 그거 전에도 나 대답했어 5명 미야 이제 미야잖아 이제 미야잖아 언니 5살 미야 5명 미야 난 5살 석경 5명 석경 해야겠다 나는 5살 석경 다 5살 석경 다 5살 명명 아니야? 난 니가 5명 나도 나 5명? 나 언니 5명이 더 좋아 이 나이 5명? 응 왜? 왜냐하면 언니 5살이던 지름이던 어 인정 인정 그러니까 언니 5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언니 많이 있는게 좋아 그래? 응 언니 많이 있는게 좋아 나 민주 1명도 힘들어 왜? 아! 아니 민주 1명은 미야 5명 왜? 내가 5명 있으면 아마 민주는 좀 더 행복하게 살 때 맞아 나 좀 더 행복할걸 미야 언니가 1명이라서 좀 힘들어요 놀고 싶은데 미야 언니가 또 날 못해 그러면 이제 다른 미야가 오는거야 맞아 맞아 미야 1가 이제 미야 2 이리로 와 한 명 차지 하면 또 맞아 맞아 미야 3 여기에 소경사 다섯 명 있으면 또 변하셔 그치? 아니 왜? 우리 둘 다 언니를 괴롭히니까 언니가 힘들지 아니야 우리 둘이서 민주를 봐야돼요 아니야 아니 왜? 왜? 언니 착각하고 있었구나 왜? 왜? 나는 우리 둘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가는데 오! 미안한데 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아! 에이 에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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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아 석영이 다섯 명 닌지 다섯 명 우리 둘 다섯 명 있으면 말이 없잖아 그래도 곤주민주야 한 명만 있으니 우리가 그 한 명을 변명하지마 아냐아냐 널 사랑해 빨리 사랑해 나 나물이야 나 지금 발로 가고 있어 매이더님이 지금 저희를 위해서 불을 뚫어 가셨는데 그 사이에 가서 매이더님 안 계셔요 저희 세 명밖에 없어요 문 잠궈 봐봐 여러분 그루들은 민주 다섯 명이래 착한 그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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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 다됐다 인정 인정 자 그다음 할 멤버 그냥 할게 세계사람 인정 오세요 덕보이 자 여러분들 저렇게 밀봉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렇게 할거에요 오케이 여기 난장판이네 맞아요 물티슈 많이 쓰는 거 안 좋은데 황영이 우리 이미 환경이 안 좋은 거 그것만 그거 인정 잘하고 있어 여기 진짜 나 이 아디라스 다시 탈라인 할까? 응 우리 이거 끈다고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잘 되면 나중에 그루한테 인증샷 올릴 때 이것도 같이 안 사 좋아 왜냐하면 나 이거 생각보다 잘 입고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물 많이 빠졌어 맞아 이 테이블 버려야겠다 진짜 진심이다 다행히 오늘 테이블 두 개 안 꺼고 두 개 한꺼번에 썼으면 이제 많이 했어 진짜? 야 미아야 어 근데 역시 물로 하면 연하게 돼 태깐 그건 그렇지 어 어 이거 뭐?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라빈 선배님에게 다이다이를 응 다이다이를 한 거 기억나시나요? 라고 댓글이 올랐어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맞아 미아 언니가 잘못 들어가지고 하하 하하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날에 후석 가서 저 내일 꺼고 맞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몰랐다 난 그때 긴장해서 사실 기억이 안 나 아니 미아 언니가 너무 귀여운 거야 내가 긴장하는 이야기야 너무 긴장했었어 그때 긴장할 수 밖에 없죠 그쵸 자 민주도 합시다 민주 왔어요 민주도 같이 하자 전 이럴까 나 나왔다 나 나왔다 자 보고 왔어 제가 드리죠 연자 뺄게요 어? 네. 민주! 같이 왔어! 알았어. 귀여워. 오빠! 민주야! 민주야 돌아가자! 놀아놨어! 뭐해! 민주야 하세요! 피하라는 거 아니었어? 아 피하라는 거 맞아 맞아. 아 됐어 됐어. 아 힘들어. 민주 거 어딨죠? 사실... 아 그래. 손 그거 하고 있어요. 맞아. 아주 우당탕이구나. 우당탕만큼 원래 뭐야? 우당탕라는 말이 있어? 응. 근데 이거 우당탕. 아 그래서 그런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런 소리가 날 만큼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 아아. 아아. 일본에서 그런 말이 있나? 우당탕. 뭐 아는 사람. 알지 알지 알지? 일본어로 물어봐야지. 우당탕. 우당탕. 한국어로 우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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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우당탕. 우당탕. 여팬이. 우당탕. 하이 민주 귀여워서 심장이 아프대요 안돼요 여러분 심장 아프면 너무해 민주 근데 진짜 귀엽다 민주 콕콕콕 콕콕 그대로 이렇게? 그치? 구워도 돼 야야야야야 야 말도 연말같이 하셨는데 아니 저거 근데 예쁘다 물 퍼지는게 보일까? 보여요? 예쁘다 이런거 네, 쪼꼬쪼 까강 까강 앗, 뭐고 그런 소리네 그 효과, 효과 소리 같은 거 언니 죄송한데 그냥 안겨 놀아주세요 밑에 기회에 왜요? 왜요? 오늘 텐션이 아주 하늘에 찌르는다? 마치 내 머리처럼 맞아요, 미연이 코가 많이 내려가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강민주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다 하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이 설명해주세요 마마마 내가 왜 귀여워지? 설명을 해 민주의 엄마, 아빠가 자르 민주를 키워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들으셨죠? 본격 소녀방송 브라질에 언제 올까요? 우리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요 예뻐 봐봐요, 사견나 예뻐 잘했지 세곤 물 따뜻해 아니, 노란색이도 예쁜데 나, 나의 주록색이 뭐야? 왜 그래? 언니, 이제 시금치다 왜 그래? 미연이, 저렇게 대회해요 역시 미연이네 역시 미연이네 다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 Can you say something in Spanish? Spanish! Hola! 맞나요? 맞나요? 스페인이시 맞나요? 이게 ASS! 봐봐, 봐봐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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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이시가 뭐지? 스페인?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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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양말만 만들자 응 난 다 되겠다 몇 분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나 진짜? 진짜? 몇 분 전에 그래? 미안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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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미연 어, 예쁜데? 예뻐? 그래? 이거 그거 어? 여기 딸다이가 떼고 있어 네 개 그러네 이거 그거 근대에 기부할까? 아니 이제 근대 가는 그룹 이거 가려고 언니 내 동생을 위해서 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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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정도만 있다 진짜 아니면 제일 빠른 사람 누구 있어? 서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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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된대 아 맞아 서경언니 동생이 나랑 동갑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언니 근데 진짜 팬분들이 밀리터리 양말를 갔다고 하셨어요 아직 그쵸? 이걸로 나 쌍칼리 군대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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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얀 아미얀 이오 오, do you want it? 이 쌍? 단무지 단무지 It called Korean 피클 쌍스 오! 오! 난 오이 피클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아메리칸 아메리칸 민쥬는 오 그거 포라세이 양파 정양파 지금 민쥬 입고 있는 옷이랑도 잘 어울려는데 알아 민쥬 표정이 아니 너무 지금 칠까봐 물 안에서 빼 물 안에서 물 안에서 빼는텐데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뭐야 이 안에 넣으면 돼? 야스 네? 응 여러분 대박 네? 1시간 했어 진짜? 시간은 짧아 양 너는 괜찮은가 양반만 만들다 나 같다 밀봉해서 2시간 정도 놓고 다시 물에 한번 야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은 없다잖아 그냥 이거 만들고 나서 줄걸 왜 넣냐고 물어보시데요 그분들이 왜 밀봉을 하나요? 알겠네요 이거 나 그때 내가 만들 때는 그런거 아니었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가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그 염색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휴지 시키면 우리 손이 왜 그래 슈렉그데 잠깐 언니가 나면 슈렉이다 슈렉 슈렉 아 좀비? 드디어 닦아 밀봉을 하는 이유는 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봐봐 내 손 네일은 이렇게 입고 있잖아 색깔 이렇게 입고 있잖아 왜냐면 내가 크림 잘 넣을 때 손이 이렇게 더러워져서 모르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 고를 때 사니 유다 아 진짜 대박이다 빨간색 되는 거거든 저는 쪽색 되는 거 저는 여러분 봉다리 봉다리 하이하이 됐어? 쭉쭉쭉쭉 민주권 진짜 진 않아 와 역시 빨간색 오오 잘했지 오오 좋아 하이 마르면 진짜 이쁠 거 같대요 하이 휘닝 이제 이거 잠시만 내릴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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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수당 얼마 주나요? 앉아볼까요? 앉아볼까요? 하이! 언니 여기 앉아볼까요? 하이! 일단 여기 앞에 룩을 깨달게 하고 와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깔찍이 저기 앉는 거거든요 리얼몽드 남았네 여기 따뜻해 이거는 되돌릴 수도 없네 여기다가 흰색 페인트를 실하자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제 소통합시다 하이! 자 이게 10분 정도 왜냐면 1시간 동안 연말만 만들어둔다 이렇게 V LIVE를 끌 수 없다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오늘 만든 거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진짜 씻고 사진 찍고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바이! 자 얘기하자 깔끔한 뒷정리 캡처 타임 해달래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플리즈 언니 언니 둘이다 맞아 맞아 누구? 아니에요 저희 오늘 영상만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자 이제 안되지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만든다고 만들긴 했는데 안된다고 몇 분 정도만 이렇게 민주 배그 실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저요? 어느정도죠? 배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그 게임이죠 나 잘하더라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자체를 못해요 근데 민주는 하자마자 다 터득해가지고 잘하더라구요 나 민주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날로드했는데 그때 많이 했어 근데 언니 그때 2등 했어 맞아 그때 처음 했는데 2등 했어 언니 혼자 했거든 내가 옆에서 그냥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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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어쩌고 이랬는데 진짜? 맞아 그때 2등 했어 나는 차만 타고 그냥 끝나서 나 혼자 돌아가는데 아무리 원했어? 아 나 그리고 요즘 그거 수비찌에서 눈물쓸 이제 시작했어 서령이랑 만났어요 나 비버뱅다운 다시 나 비버뱅다운 아니야 난 저걸 몰라 노래? 한글노래 모르겠다 나 비버뱅다운 나 그 목소리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나 비버뱅다운 그거 나 내가 다음에 배우고 배우고? 아 불러줘 그거 불러줄게 아 좋아요 미아의 눈물쓸 따라하기 어때? 좋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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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이게 옷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알려주세요 네 나 비버뱅다운 나 비버뱅다운 나 비버뱅다운 저 MBTI요? MBTI 저 모르냐면 E E E S F J 귀엽게? 많이 물어보셔서 기억하려고 나는 잉두피 나 그런 K N이랑 해봤는데 그때 그때만이야 그때도 안해봤어 쿠팡 할까요? 파프리카 다 준비되어 있다 파프리카래요 파프리카 같아 진짜 미아는 과학자였는데 아 맞아 맞아 아인슈타인 인도피 근데 나는 그거 하면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거 같아 세가지가 계속 번갈아 나오더라고 난 인도피였어 인도피가 좀 포키는거 같아 자 민주 커버 Lady Gaga was so cool That's right I agree great 아이고 언니 이렇게 박수도 같이 쳐줄 그건 아닌데 감사해요 잘했어요 디어로 망기 디어로 이거 좋아 창 붕붕붕붕 I am so fat 네 맞아요 여기있자 동넛텔라 I am so fat 귀여워 언니가 티아라라고 했는데 방금 시리가 언니가 티아라라고 했는데 방금 시리가 제게 요청하신 시리가 아니라 티아라 진짜 시리 웃겨 동넛텔라 동넛텔라 동넛텔라가 못했어 발음 안했어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무리 마무리해야 돼요 나 마무리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하고 싶어 어 우리는 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24시간 불려요 그런거였어? 다른 가족들은 24시간이 막 36시간 막 하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한 시간밖에 안하고 있지 나 중간에 잠을 갔는데 어 자리도 해요 자고 팬분들도 자다가 와 맞아 저금만 자다 올게요 자다가 딱 이만 낮에 가고 있어 재밌어? 응 재밌대로 뭘 할지 모르니까 자 자 다음밤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나 혼자만의 개인이야 근데 요즘 많이 자주 하니까 V라이브 넣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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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같은 거 넣었고 우리 개인 V라이브 서령이까지 한 번씩 더 돌았잖아요 아 진짜? 다시 돌아야죠 이제 멤버들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 넵 자 그리고 내일 댄싱키리 올라오는 날이니까 알았죠? 댄싱키리 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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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날이니까 저희가 6시인가요? 봐주세요 일본어 그룹의 여러분은 내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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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똥 이 사람 지금 영산동화? 영산동화 아니 영산동화 일본어로 뭐 어떻게 말해야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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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무슨 말하고 싶어? 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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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